미출구는 20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전세사기 피해 주민들을 위한 법률지원 접수처를 운영합니다. 구청 본관 3청사 1층 인권센터에 마련된 접수처는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운영합니다.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파견된 전문변호사가 각 피해자 상황에 맞는 대처 방안을 상담하고 보증금 반환 소송 등을 지원합니다. 기준 중위소득 125% 이하인 주민은 공단의 지원을 받아 민사소송을 무료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.